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12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7,176억 원을 투입해 기존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요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대로 통합 이전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